다음 주 갓세븐 최초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.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하시죠? 제가 제 사이코메트리 능력으로 멤버들을 사이코메트리 해서 스포해보겠습니다. 이 두 명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제가 한 번 볼게요. 이겨마 손. 우리 머릿속에는 아무 밖에 없습니다. 근데 왜 똑같은 부분만 반복해요? 나머지는 M까지 초공개 무대에서 보여줘야죠. 여기는 J.B.C와 영재 씨가 있네요. 가보겠습니다.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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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요? 네, 이번에 잭슨한테 사이코메트를 시도해볼게요.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. 나 최종 무대에서 보여줄 거야. 어! 어! 진영 씨! 나도 읽었어. 형도 돼요? 머리 읽었어요? 잭슨 빨리 엠칸 무대에서 나의 잘생김, 멋짐, 섹시함 잘하고 싶대요. 아닌 것 같은데? 아! 아니야. 아닌데? 다시 해볼게요. 입이, 입이 더 잘 된대. 나한테 다 들켰어. 네 마음. 네, 저희 사이코메트리 스포일러가 성공적이었는지 다음 주 엠카 갓셈은 최초 공개 무대로 확인해 보세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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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